21. 요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요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귀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21.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2. 또 가로대 사라가 자식들을 접목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 또다 하니라. 23. 아이가 자라매쳤을 때고 이삭에 쳤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24. 살아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25.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26. 이 여정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27.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28.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말을 다 들으라. 29.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29.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30.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을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30. 하갈이 나가서 부엘셀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 안지라. 31.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대. 32.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태곡하니. 33.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34.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35.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36.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37.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국당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37.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가로대. 38.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39.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40.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41. 아브람이 가로대.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람의 의무를 늑다란 일에 대하여 아브람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대.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42.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43. 아브람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44. 아브람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뇨. 45. 아브람이 가로대.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45.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셀바라 이름하였더라. 46. 그들이 부엘셀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47. 아브람은 부엘셀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48.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48.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49. 아브람아 아시니 그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49. 요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50.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본제로 들이라. 50. 아브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본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51.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람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1. 이에 아브람이 산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2. 아브람이 이의 본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52. 이삭이 그 아비 아브람에게 말하여 가로대.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53. 이삭이 가로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본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54. 아브람이 가로대. 아들아 본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55.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곳에 이른지라. 55. 이에 아브람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56. 요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람아! 아브람아! 하시는지라. 57. 아브람이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58.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누라. 59. 아브람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60. 아브람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본재로 들였더라. 60. 아브람이 그 땅 이름을 요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요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61. 요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가라사대. 62. 요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63.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64.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할 수미니라 하셨다 하니라. 65. 이에 아브람이 그 사연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셀바에 이르러 거기서 구하였더라. 66.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람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66. 그 마다들은 우수요. 우수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겟세와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67. 이 여덟 사람은 아브람의 동생 나홀의 처 미가의 소생이며 부두렌 리비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67.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68. 사라가 가난한 땅 해불온 곳 기랫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촉속에게 말하여 가로대. 69.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69. 해촉속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백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70.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70. 아브람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촉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대.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70.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71.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72. 때 에브론이 해촉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촉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73.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74.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75. 아브람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대. 76.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77.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77. 에브론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세계리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78. 아브람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촉속에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사백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79. 마브레압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람의 소유로 정한지라. 80. 그 후에 아브람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한 땅 마브레압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80. 마브레압은 곧 해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촉속이 아브람 소유 매장지로 하였더라. 24. 아브람이 나이 많아 늙었고 요아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5. 아브람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으라. 26.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요아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27. 너는 나의 구하는 이 지방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28. 종이 가로대.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29. 아브람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30. 하늘의 하나님 요아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31.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32.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 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33.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34.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 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오레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이었더라. 35. 그가 가로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하여 온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기에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36.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37.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38.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부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올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39.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딱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40.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대 청컨대 내 물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41. 그가 가로대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물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대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기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긴는지라. 42.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먹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 갤 중 금고리 한 개와 열세 세 갤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대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43.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44. 또 가로대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오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45.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대 나의 주인 아브라메 하나님 여호를 찬송하나이다. 45.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46.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구하였더니 리부가가 오라비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47.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47. 때 그가 우물과 약대 곁에 섰더라. 48. 라반이 가로대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일비하였나이다. 49.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50. 라반이 가로대 말하소서 그가 가로대 나는 아브라메 종인이다. 51. 요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응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기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52.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대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난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53.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요하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54.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55.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메 하나님 요하여 마닐라에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넣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며 55.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요하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56.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귓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57.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대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메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대 밀가가 나올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58. 나의 주인 아브라메 하나님 요하께서 나를 바른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성하였나이다 59.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60. 라반과 부대일이 대답하여 가로대 이일이 요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부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요하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61.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요하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62.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대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63. 리부가가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대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64.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류지 마소서 요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65. 그들이 가로대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66. 그들이 그 누이 리부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부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66.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67. 리부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니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67. 때 이삭이 부엘라에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가였음이라 68.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69. 리부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69. 종이 가로대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부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69.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함해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5. 아브람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덩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적속과 루두시 적속과 룸미 적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26. 아브람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27. 아브람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며 28.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일이 그를 마무리압 해쪽 속 소아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람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29. 아브람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30.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람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일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일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30. 이스마일의 장자는 너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에이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닭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31. 이들은 이스마일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십이 방백이었더라 31. 이스마일의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합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32.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부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파탄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대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33.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요아께 강구하며 요아께서 그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부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34. 그가 가로대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요아께 묻자온대 요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35. 그 해산기한이 잔적 태의 쌍동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36.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정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조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37.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38. 야곱이 가로대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9. 애서가 가로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40. 야곱이 가로대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애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41. 야곱이 떡과 팥죽을 애서에게 주메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호리 여김이었더라 41. 야곱이owana 42. 야곱이 운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